구름의 달간 구름의 달간 정여진 정다은 차연정 이카로스 댄스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드리니까요 바로 인상주 주요네 콘서트에 많이들 오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9일 1시부터 마리아니스 웨딩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른척 할 수 있나요 모른척 할 수 있나요 사랑하고도 사랑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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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